가상 애완동물 다마고치 교육당국이 이 다마고치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 수업시간 사이버 애완동물이 먹이를 달래거나 똥을 쌌다는 신호음을 보냅니다. 어린이들이 다마고치에 열중하는 이유는 마치 살아있는 동물을 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가상세계 그것은 게임기입니다. 가로 세로 5cm도 안 되는 공간 안에 상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프라인에서 기르기 어려운 동물들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질 수 있다는 점들이 네티즌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고양이 키우고 그리고 이제 공룡으로 부름이... 다마고치 갖고 놀아보거나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똥 치우고요. 키면요. 막 실감이 나요. 애완동을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우니까. 정상의 스타로 만들기 위해 이용자가 노래 연습을 시키고 TV 출연도 시켜야 합니다. 2주 안에 인기 순위 1위에 올려놓지 못하면 그룹이 해체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이 이걸 갖고 학교에 가서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다마고치가 학교 수업과 인성 발달에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학생들의 다마고치 시대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요. 학교 반이 보통 비어있으면 선생님 못 가진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의 절반 이상은 디지몽 개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집과 학교, 학원 어디서든 아이들은 디지몽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분신처럼 키울 수 있는 사이버 애완동물 기르기 게임. 어린이들과 여성들 친에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질된 소리, 냄새, 빠지는 걸로 애완동물 기르기가 겁난다고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런 걱정 필요 없습니다. 바로 사이버 애완동물이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컸나 보자. 아이고, 자고 있다. 현재 사이버 애완동물은 강아지, 물고기, 파초와 심지어 실제 고릴라까지 키울 수 있고 최근에는 제주도 감귤농장을 재배하는 농장형 사이버 애완 친구 등장을 했다고.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애완동물을 호텔에 맡기고 오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근처에 PC방을 찾아서 애완동물에게 밥을 주고 부르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자세히, 네. 2000av1의 모든 건 독일 것? 1차, mulk4, 20av1의 모든 건 다 알 수 있죠. 지금 시작합니다. 2차, 20av1의 모든 건 독일 것! 지금 시작합니다. 1차, 20av1의 모든 건 독일ous 건 독일 것입니다. 다양한 애완동물을 고생을 미치겠습니다! 훈련을 시키면 애완동물 장연대회에서 3월 타오류도 했고요. 야 언제나 나만 사랑해줘 달아나 좀 넌 내 거야 우리가 그 동안 생기한 날이 얼마나 나나나 넌 나나 너무 늦지 않을 거야 애완동물 키우기에도 소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 들고 있는 바람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 애완동물 키우기인데요 몇 년 전 큰 유행을 일으키며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던 가마고찌가 사이버 애완동물의 원조이기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핸드폰을 왜 꺼낸지 물어볼래 간섭할래 사랑은 그 속인걸 난 너무 잘 알지만 때로는 맞춤이 막혀 할 수만 있자면 넌 내 자격 만들어서 주머니 속에 널 놓고 다니겠다고 주머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